오늘은 나비 300 전시차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즉시 출고가 가능하여 빠르게 캠핑 가고 싶은 분들을 위한 파라반입니다. 영상 뒷부분에 초특가 할인가가 공개되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나비 300 전시차 옵션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인산철 배터리 300A 패키지가 들어있습니다. 패키지에는 배터리 300A, 30A 충전기, 적산계, 2kW 인버터, 양방향 절체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평형 캐리어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어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캠핑이 가능합니다. 바다 공풍 난방도 설치되어 있어 겨울에는 따뜻한 캠핑이 가능합니다. 어닝 2.6m가 장착되어 있어 땜뼈지 아닌 그늘막에서 시원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와 사다리가 포함된 루프렉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브 아웃 키친은 업그레이드된 이후 신설된 옵션입니다. 카라반 안에서도 밖에서도 요리를 해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라반 기본가의 옵션과를 더하면 2,245만원이지만 무려 300만원을 할인하여 1,945만원에 드리려고 합니다. 완전 초특가 럭키 비키 카라반입니다. 소울메이트원 전시차는 벌써 판매되어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계시는데요. 나비 300 전시차는 놓치지 말고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캠핑이너스는 8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여름휴가입니다. 꼭 방문 예약 후 전시장을 찾아주셔야 응대가 가능합니다. 010-3579-2138로 예약하고 전시장을 방문해주세요. 전시장 주소는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오동길 34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